한국시간 2021년 5월 14일 15시 33분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서쪽 앞바다를 진원으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상당한 강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화산도 많지만 정말 지진이 많고 특히 큰 지진이 많은 곳입니다. 이번 지진은 2004년 규모 9.1의 스마트라 대지진의 진원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소가 발표한 진원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입니다. 위쪽에 유라시아판이 있고 아래쪽에 호주판이 있습니다. 그 경계가 스마트라 해구입니다. 지진은 주로 이 스마트라 해구를 따라 발생합니다. 규모는 6.6입니다. 그리고 이 지진의 여진이 규모 5급에서 4급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라 섬에는 길이 120km의 지구 최대의 토박 칼데라가 있고 시나봉 화산이 지금도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과거에도 큰 지진이 발생을 했던 곳입니다. 지금 여기 지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과거에 일어났던 지진의 진원입니다. 규모 8급 이상 지진이 5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은 여기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그러나 과거의 지진들과 비교를 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규모 8과 규모 6 지진의 차이는 규모는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에너지는 1000배가 됩니다. 이것이 2004년 스마트라 대지진의 진원입니다. 규모는 9.1입니다. 1960년 규모 9.5의 칠레 지진, 1964년에 일어났던 규모 9.2의 알래스카 지진에 이어 역사상 3번째의 거대 지진입니다. 이 지역은 매우 큰 지진이 많은 곳입니다. 그 뒤로도 2005년에 규모 8.6 지진이 일어났고 2007년에 규모 8.4 그리고 2012년에 규모 8.6, 규모 8.2가 불과 2시간의 시차를 두고 연속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일어난 지진이 규모 6.6, 엄청난 강진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런 거대 지진의 1000분의 1의 에너지를 발산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미국 지질조사소에 의한 각 지진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호주판이 있고 이 위에 유라시아판이 있습니다. 그 경계가 스마트라 트렌치, 스마트라 해구입니다. 호주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1년에 53mm, 57mm 속도로 섭입해 들어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규모 9.1, 2004년에 일어난 스마트라 대지진의 진원입니다. 이것이 2005년 규모 8.6 그리고 2007년 규모 8.4 2012년에는 규모 8.6과 규모 8.2가 거의 동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은 여기입니다. 규모는 6.6이었기 때문에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쓰나미는 규모 7정도가 되어야 발생을 합니다. 요 며칠 사이 지구상에서 규모 6급의 지진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2-3일 사이에 벌써 규모 6급 지진이 4번 일어났습니다. 5월 12일에는 인도양의 레위니용의 몰이셔스 섬에서 규모 6.7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에는 파나마에서 규모 6.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페루 칠레 핵으로 이어지는 큰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5월 14일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6.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5월 14일에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앞바다에서 규모 6.6입니다. 규모 6급의 지진은 강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